1. 서울 정성치과 박채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정성치과 박채름입니다. 해당 환자의 26번 치아를 볼 거고요.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골드 인레이 하방으로 2차 우식으로 강력 추정되는 다크한 쉐이드가 관찰이 됩니다. 처음 PA 상태고요. 기존 골드 인레이의 덩치가 조금 크고 하방으로 레디오펙한 쉐이드가 보이는데 아마 옛날 원장님들이 많이 쓰셨던 GOE 계열로 보여요. 적어도 수복물보다 와동이 약간이라도 더 크게 형성되니까 약간만 와동을 확장해도 펄프온과 매우 근접하거나 펄프온이 뚫릴 가능성이 있고 이대로 바이탈 크라운을 하기에는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 VPT를 요즘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복물을 제거한 후에 DEPTH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었던 PA 사진이고요. 펄프온 노출은 되지 않았지만 매우 가깝습니다. 이대로 바이탈 크라운 하기에는 조금 불안해요. VPT를 그래서 시행하기로 했고요. VPT 후 GI 코어를 한 상태에서의 X-ray 사진 얼추 GI 코어를 다듬고 마진을 명확히 형성하여 프렉판 후에 지르크라운을 시작해보고 최종 합착한 상태의 X-ray 사진입니다. VPT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존 수복물을 덜어내고 우리가 VPT하기로 맘을 먹었어요. 러버댐이 장착되면 당연히 끼우셔야죠. 보편적으로는 저는 상악 대구치에서는 205번을 시작해보는 편이고 프렉이 됐거나 아니면 우식이나 치아 파절 등으로 러버댐이 걸리지 않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다른 클램프를 씁니다. 소구치 클램프를 걸 때도 있고요. 아니면 투스가 있는 12, 13번을 거시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이 경우는 205번이 걸려가지고 205번을 걸었고요. 아직도 기존 수복물을 덜어냈는데 내부에 2차 우식이 좀 남아있어요. VPT는 우리가 생각하는 루틴 엔도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파일을 꽂기 전까지의 엔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세스 형성 원리, 액세스 형성 원칙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합니다. 서비컬 컨투어에 준하여 액세스 모양을 형성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쓰시는 번은 하이스피드 라운드, 330, 인네이버, 샘퍼 다이아 선생님들 손에 맞으시는 거 쓰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Depth죠. 우리가 싱킹 센세이션을 느껴야 되는데 그 느낌만 믿고 엔도하시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버가 치아의 CJ 레벨보다 혹은 그 정도로 비슷하게 들어갔을 때에는 싱킹 센세이션이 느껴져야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팔라탈 캐널로 추정되는 여기에 약간 말랑말랑한 연조직 성상의 펄프가 보이네요. 저는 싱킹 센세이션이 거의 안 느껴졌었거든요. 지금은 눈으로 보고 엔도 익스플로러로 눌러보고 확인했던 거고요. 이제는 8번 라운드버를 써서 벽과 바닥을 매끈하게 하고 2차 우식들을 털어냅니다. 치아의 바이탈리티를 유지하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건조시키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주수가 되는 하이 스피드버를 쓰시든지 저는 텍타이 센스를 느끼는 방향을 선호해가지고 프릭션 그립 로우에 어시스트가 물을 뿌려가면서 화동 형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번 라운드버가 액세스 캐베티 형성의 효율과 속도를 많이 올려줍니다. 지금 액세스도 따면서 디지털 박스 부분의 2차 우식도 긁어내면서 벽과 바닥도 매끈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디지털 박스를 꽤 많이 덜어냈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갈색빛의 2차 우식으로 추정되는 상태죠. 8번 라운드버로 바닥을 슬슬 긁어주고 액세스의 외곽으로 매끈하게 화동 형성해주면 됩니다. 지금 대략적인 모양이 형성됐고 펄프가 루, 블루, 펄펄플로우 위로 솟아 올라와 있네요. 아직 치관부 펄프가 100% 제거되지 않았어요. 라운드벅 사이즈를 한 단계 줄여서 6번입니다. 치관부 펄프를 제거하고 바닥을 조금 더 매끈하게 다듬고 있고요. MB, DB, 팔라탈 이 과정 중에서 적절한 주술을 통해서 과도한 열발생이나 과건조를 막아줍니다. 치관부 펄프가 얼추 덜어내셨죠? 팔라탈 DB, MB, MB2 시작점 위치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되고 팔라탈 딱 봐도 펄프가 싱싱해 보여요. 팔라탈 DB 조금 더 오리파이스 하방으로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MB 여기 이어지는 꼴이 MB2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비슷한 과정을 버크기를 줄여가면서 진행하니까 약간 속도를 올려보고요. 팔라탈 4번 라운드 버일 거예요. 조금 더 캐널 랩으로 넣어서 클린 컷 깔끔하게 딱 칼로 젊어낸 것처럼 표면이 매끈했으면 좋겠고요. 팔라탈 캔은 얼추 된 것 같아요. 예, DB 약간 울룩불룩 펄프 플로어 바깥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오리파이스 하방으로 삭제 MB MB에서 이어지는 이스무스 MB2 여기는 조금 천천히 한번 봐볼까요? 보통 MB2 찾는 걸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DB 프레팩고요. MB와 MB2 이렇게 살살 훑어가면서 펄프 티슈가 껴있는 지점 바람 불어서 말리시는 엔도를 하신다면 덴틴 칩이 껴들어가는 지점 제가 지금 이스무스스럽게 보이는 부분을 라운드 버로 쭉 훑었죠? 이렇게 여기 MB MB에서 이어지는 이 이스무스 라인이 보이십니까? 이 라인을 따라서 라운드 버를 훑어주면서 MB2 오리파이스를 찾는 중이에요. 한번 헹궈주고요. 헹궈준 결과 MB 여기에 보이는 숨구멍 MB2 보이시죠? 점점 버스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오리파이스 하방으로 삭제해 들어갈 거예요. 예, MB와 MB2 이스무스를 살살살 끓어가면서 과건조되지 않게 물을 살살 뿌려가면서 MB2 오리파이스를 노출시키고 MB2의 입구에 MTA가 잘 적용되어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딥이 조금 더 클린컷을 위해서 오리파이스 하방으로 벌을 적용했고요. 팔라탈 캐널 한 번 더 확인 중 팔라탈 캐널은 충분히 깊게 들어갔고 클린컷인 것 같아요. DB 캐널은 조금 더 프레페해야 될 것 같네요. DB 캐널의 클린컷을 위해서 벌을 적용하고 보는 중 DB 캐널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이죠? NAOCL로 한 번 헹궈주고요. 한쪽 월이 보통 뚫려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소킹하지 않고 VPT 할 때는 한 번 헹궈주는 정도만 하는데요. NAO 세일이 새지 않게 석션 팁을 각각이 가져다 대주시고 충치가 남아있는 상태로 절대 고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충치 남아있는 부분들 라운드버로 한 번 더 제거 중 우리는 충치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는 디지털 박스의 저 성상이 어째 불안불안해요. DB 클린컷을 위해서 조금 더 벌을 가져다 대고 있고요. MB, MB2도 머리가 작은 라운드버를 하이 스피드에 연결해가지고 탁탁 치면서 짧은 스트로크로 적용해서 클린컷을 얻어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디지털 박스 쪽에 약간 노릇노릇한 부분이 충치가 의심이 돼서 로우 라운드로 긁어주면서 충치를 확인 중이고요. 벽이 매끈하지 않은 부분도 다듬어주는 중입니다. 스케일러로 에나멜 립 등이 있는지 한 번 긁어주고요. 가루들, 덴틴 칩들 날려주는 중 MB, DB 팔라탈 확인했고 요즘 나오는 프리믹스드 MTA들 캐널 내부로부터 살짝 올라오면서 짜주시면 되고 충분한 두께로 펄팔 플로어에서 2mm 이상 올라오시는 게 좋아요. 충분한 두께로 쌓아주시고 수분이 닿아야 굳는 재료이기 때문에 웹고튼을 살짝 탭탭탭해가지고 와동내에 밀착시켜주시면 됩니다. 탭탭탭해가지고 이제 굳는 시간 5분을 기다릴 거예요. 5분을 기다린 후에는 엔도 후 코어까지가 엔도죠. VPT도 마찬가지입니다. MTA가 베리어를 1차적으로 하지만 당연히 그 위에 코로나 리키지를 일으키지 않게 코어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5분 남짓 기다렸고요. 웹고튼을 제거하고 내부에 MTA가 잘 굳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가끔 안 굳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약간 밖으로 새 나온 MTA들은 혹시나 코로나 리키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 해가지고 한 번 더 치면에 밀착시켜주고 벽면에 묻어있는 MTA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펄팔 플로어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눌러서 다져주고요. 과량의 MTA는 스케일러 정도로 씻어주시면 됩니다. 스케일러로 약간 물청소하듯이 물을 뿌려주시는 정도면 충분하고요. 힘줘가지고 긁으실 필요는 없어요. 코어 전에 제가 또 충치를 발견했네요. 카라벨리 커습 쪽에 있는 충치를 발견했습니다. 충치가 있는 상태로 코어 하시면 안 돼요. 잔악계나 충치 조심 지금 꺼내들은 라운드버는 너무 덩치가 커 보이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기 그루브에 숨어있는 충치를 덜어낸 중 잔악계나 충치 조심 꽤 깊게 있습니다. 사방팔방 코어 하기 전에 둘러보는 거예요. 놓친 부분 있는지 충치 남았는지 아직 성상이 노리끼리해 보이는 것이 조금 더 제거하고 싶었나 봐요. BPT 했을 때에는 레진보다는 GI 코어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MTA와 레진 간에 당연히 접착이 일어나지 않겠죠? 수분도 일부 머금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테크닉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GI를 선호합니다. 내부가 깨끗한지 최종 확인하고요. 이 정도면 놓친 충치였고 MTA도 바닥면에 잘 밀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둘러봤고요. GI는 파우더 리퀴드 타입을 믹스해서 쓰셔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직원의 숙련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캡슐 믹스형 GI를 쓰신다면 언제나 균일한 품질을 얻으실 수 있겠죠? 코어 할 때는 한 알로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캡슐 캡슐 두 개를 썼고요. 한 치아의 코어를 하시지만 캡슐을 두 개 쓰셨으면 두 개 썼다고 차팅하시면 됩니다. 캡슐을 로딩하고 섞어왔고요. 저는 매트릭스 밴드 등을 하지 않고 인접면을 오픈시켜둔 상태로 과량을 적용한 후에 다 굳고 난 다음에 다듬는 게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코올 묻은 솜으로 살살 눌러줘가면서 치면에 적합을 시키고요. 다 굳은 후 추후에 과량은 다듬는 것이 마진이 깔끔합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다듬으면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